국내 캠핑 시장에서 가장 대세의 주인공은 단연, 정박형, 카라반이다. 캠핑 초보자나 심지어 몸만 가도 즐길 수 있는 편리안과 바다 및 강산 등 도심에서 벗어난 자연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자연 속 캠핑카, 카라반, 여행이라는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. 실제로 국내 많은 캠핑장들이 카라반 컨셉으로 주력하고 있지만 판매 마진 등을 고려하여 중국산이나 국내산 등 중고 카라반 저렴한 카라반 짝퉁 카라반으로 캠핑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또는 최신형인지 중고인지 등 구별이 되지 않아 기대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.